먼저 드시지?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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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잘 끓이네, 라면. 약간 단단원. 이게 뭐야, 살림은 단단원이야. 아, 너무 맛있겠다. 아유, 되게 좋아하네.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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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시원시원하게 드셔. 아유, 야, 그냥. 아유, 야, 그냥. 엄청 집어가더라고, 면을. 내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든지.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어제 2시에 피자 먹었는데 들어가네. 새벽 2시에요? 응. 넘어가게 져가지고, 신으로 타먹었거든요. 제가 2시에 피자를 어떻게 드셨어요? 미디움 사이즈로. 나지 말래. 아니,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아픈데. 아픈데? 아플 때는 아파더라도. 옆더라도. 그건 나중일이잖아. 아유. 아유, 맛있다. 너무 자듯이. 야, 제가 술 받고 왔는데 좀 한 잔, 한 잔. 응? 응? 한 잔씩만 해야겠네. 어? 아유. 아우, 근데 이렇게 더운데 운동을. 이게 또, 이게. 여름 더우고, 바닷가 가서. 수영복도 입고 해야할 거 아닙니까? 뜬 상관 입고 해야지. 뜬 상관 입고 해야지? 땀 생각이로? 상관 입고 하는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나 봐. 진짜 무단을 못 잊었지. 내가 뜬 상관 입고 보면 안 입은 거 같을 거야. 안 입은 거 같을 거 같. 내 땜에 헷갈려쳐가지고. 일단 끈은 덮거든요 끈을 덮으면 이제 헷갈리거든요 배 때문에 헷갈렸어가지고 아 진짜 상상하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진짜 너무 너무 공감 앞에서 보면 깜짝 놀래요 미친놈인 줄 알고 아 배 좀 넣어야 돼 형 운동 좀 해야 돼 그래 해야 돼 근데 라면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 아 너무 하여튼 같이 네가 잘 좀 네 오늘 아 형 왜 이렇게 먹었어요? 2시에 삐져먹었다며 드시는 거 많이 근데 드시는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찌신 거예요? 살 안 찌는 체질이야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래요? 진짜 깡말랐어요 아 진짜 진짜 먹는 양에 비해서 그렇지 아 좀 자자 그냥 그러니까 너무 노곤한데 제가 여기 이렇게 좀 해서 한수화물 나트륨에 햇빛 있으니까 잠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자자고 여기서요? 다리 표면 다리 푸면 운동하기 날 걸려 한 30분 지나면 왜? 마른 오징어가 될 테니까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차피 오징어인데 잠만 내려 마시고 마른 오징어냐 뭐 젖은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